열심히 데뷔했는데 시험장에 가니까 문제가 적중했습니다 B는 놀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소 논술 실력이 부족한 A가 합격하는 겁니다 논술은 적중이 가능합니다 적중만을 노리고 공부하는 건 안 되지만 그래도 마지막 대목에선 적중이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이 놀랄 정도로 타 대학 기출 문제에 검토하지 않으십니다 전년도에 나온 A대학의 문제가 다음에 물론 형태는 좀 바뀌지만 놀랍게 그대로 나와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일주일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셔야 됩니다 파이널에 나오는 문제가 진짜 이거 실제 문제다 실전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아직 입시가 끝난 게 아니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작년에 강남대성에서 연세대학교 의대 수시 합격한 친구예요 연대의대면 자연계열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자 이 친구가 어떻게 합격을 했냐 성균관대 의대 불합격했어요 고대의대 불합격 울대의대 불합격 중대의대 불합격 한양대의대 불합격 수시의 절대강자가 있어서 한 3개 정도 합격하고 그 다음에 여유있게 연대의대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다 떨어지고 간신히 하나 붙는 거예요 한 명만 보여드리면 또 의심하실 테니까 한 명 더 보여드릴게요 연대의대 역시 수시 합격자인데요 서울대의대 불합격 성대의대 불합격 울대의대 불합격 고대의대 불합격 간신히 연대의대 하나 붙은 겁니다 이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에요 로또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자리예요 가령 인분계열 친구들은 수시에 2개나 3개 쓰는 경우도 많아서 제가 예를 안 들었습니다만 가령 서강대 수시 떨어지고 중앙대 수시 떨어지고 연대 경영 간신히 붙고 뭐 이런 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연대 경영 수시에 붙을 친구면 다른 수시에 다 합격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기회 여러분의 기회니까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대성학원에 작년에 수시 합격생 중복 비율 보시면요 불과 15%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나를 위한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수험생들은 논술학원에서 많이 강조하겠지만 제가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시험장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팁 다시 한번 몇 가지 강조할게요 논제를 20번 읽으셔야 됩니다 논제 이탈이 보통 30%예요 놀랍게도 학생들이 묻는데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제를요 지금 제가 20번 하면 많은 것 같죠 시험장에서는요 금방이에요 논제를 조각조각 내셔야 돼요 조각조각 내면 요구사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보이고요 주어진 조건이 A B C D 이런 거 다 보입니다 덤벼들고 논제 무시하고 답해봤자 아무 소용은 없거든요 꼭 20번 읽으셔야 돼요 침착하게 자 그리고요 구술이나 자연계 논술에서는 반드시 부분이라도 답을 하셔야 됩니다 구술 시험장에 갔는데 교수님이 펩신의 작용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물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학생이 머리가 하얘져요 그럴 수 있죠 당황하니까 잘 아는 건데 잘 아는 것일수록 더 당황하잖아요 얼굴 빨개집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역시 아니었어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야 돼요? 아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들은 그 시간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아 고3들을 만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오셨을 것 같아요? 재미 무지 없거든요 계속 같은 대답에 같은 실수에 쟤는 아예 답을 못하는군 근데 그때요 빵긋빵긋 미소를 던지면서 힌트 주세요 이러면요 반가운 거예요 힌트 주세요 힌트 주세요 하세요 웬만하면 웬만한 시니컬한 교수님 아니면 다 주십니다 물론 그 이상의 너무 많은 걸 요구해도 안 되겠지만 그게 어디예요 펩시 노겐 한마디 하면 아 맞다 하면서 달아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힌트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연계 논술은 정말 모르겠다 하더라도 쥐어짜세요 쥐어짜서 부분이라도 쓰세요 그 문제 정말 어려워서 정말 어려워서 대학도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분이라도 쥐어짠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 점수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너무 정직하게 정직하게 백지 내지 마시라고요 정직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쓰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무래도 스마트폰 세대다 보니까 글씨에 약해요 제가 채점하는 교수인데 전날 회식을 밤늦게까지 했어요 아침에 늦게까지 자는데 갑자기 전화 왔어요 받아보니까 조교예요 교수님 오늘 채점입니다 그래 하면서 나오는데 사모님이 또 뭐라 하세요 맨날 술이나 먹고 막 이렇게 내가 언제 술을 먹었어 술이 나를 먹었지 막 이러면서 나오셨어요 객관적인 마음으로 화는 나지만 객관적인 마음으로 채점을 하려 하는데 이거 보이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전 못 읽겠거든요 어 저 교수님 제 시험지 읽으실 수 있겠어요? 막 이런 예의 답안지 그런 답안지 한 두어 번 겪고 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내리에 어떻게 생각이 되냐 글씨가 나쁘면 내용은 보나 마나 이게꾼이라는 생각이 자리가 잡혀요 그래서 제가 명필이 되란 뜻이 절대 아니에요 악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또박또박 쓰려 했어요 정확히 알아보시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꼭 긍정적인 자세로 답하시고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 채점한 교수님들 설문조사한 결과 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게 뭐냐라는 항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답변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미래에 대해 전망해보게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저출산이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가계부채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부채도 굉장히 많고요 대기업 위주의 구조다 보니까 자영업자는 지금 다 물럭하고 있고요 등등등등등등 해서 한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정말 놀랍게도 이 고3인가 싶을 정도로 대단히 분석을 잘했다고 쳐봐요 교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가? 자네 말대로 우린 미래가 없군 그러시겠어요? 좋지 않습니다 젊은이답지 않죠 가급적이면 늘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셔야 되고요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려 노력해야 돼요 굉장히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술 인적성 대비하실 땐 힐링 요법을 병행하라라고 권하고 싶어요 수능 공부하듯 인적성 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시험장 갈 때 어떻게 됩니까? 비장해지죠 별로 좋지 않아요 참고로 저희 반에 작년에 서울대 의대 두 명 합격했는데요 제가 인적성 대비 그 두 명은 어떻게 시켰냐 요가시켰습니다 뭔가 저 친구는 화평하군 긍정적이야 다소 실수가 있는 것 같지만 또 잘 딛고 일어나네 이런 태도가 인적성이나 구술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 주관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바로 그걸 보려고 구술이나 인적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술 인적성 하는 친구들은 요가, 스트레칭, 산책, 헬스라도 아시겠죠? 뭔가 전인적으로 나는 참 괜찮은 친구다라는 걸 보여주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수시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또 주요 관심사가 정시니까 정시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원하시는데 배치기준표에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 배치기준표가 굉장히 서로 달라요 특정 대학이나 특정과에 대해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심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건요 배치표는 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예견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치표도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제 얘기가 일리가 있나 한번 보세요 작년에 대성학원생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325.6일에 합격을 했어요 불어불문학과의 330.8호가 떨어졌습니다 가령 제가 이제 학생들 쓰는 입시용어 좀 슬퍼니까 부모님들은 좀 양해해 주세요 스나이퍼들 스나이퍼가 뭐냐 하면 이른바 빵꾸 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빵꾸 날 만한 학과를 타겟으로 삼아서 지원하는 친구들을 스나이퍼라고 하는데 연대경제학과를 스나이핑한 친구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박이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성학원에 작년에 연대경제 지원한 친구들은요 100% 합격했어요 떨어진 친구가 없습니다 반면에 불어불문학과를 스나 했다면 어떻게 되죠 망한 거죠 그죠 가령 고대정경 481.46이 합격했어요 복원행정 배치표의 위치 아시죠 내가 그래도 고대는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 저기라도 하는 데가 보통 복원행정인데 485.43이 불합격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대정경은 482점이면 붙을 수도 있다고 배치할 수 있어요 복원행정이 485면 합격할 수 있다고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치경제보다 복원행정이 더 위다라고 배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안 되죠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렇게 배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가령 정말 dozen 결 복원행정 질기 Crimea eft composed 감사합니다.